오늘 워너스를 만나볼께요! 어서오세요! 네 인사드리겠습니다! 둘 셋! 워너스 안녕하세요! 워너스입니다!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!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전해주세요! 네 저희가 8개월 만에 컴백했는데요 8개월 만에 컴백한 만큼 비장하고 멋있는 무대 준비했고요 그리고 투문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! 네 우리 투문 달림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멋진 무대로 돌아왔으니까요 오늘도 재밌게 즐겨봅시다! 사랑해요! 네 이번 앨범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내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워너스의 이번 앨범 피그말리온은요 기대나 바람이 실제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저희 워너스도 과거의 모습을 깨부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포부를 담아 완성한 앨범입니다 네 아주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타이틀 1곡 역시 이렇게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겠죠?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이레이즈미는요 후한 보러 갈수록 휘몰아치다가 폭발한 듯한 감정선이 아주 매력적인 곡인데요 한층 더 성숙해진 저희들의 치명섹시를 느끼실 수 있는 곡입니다 오우 치명섹시 와 그렇던 제목처럼 나는 이번 무대를 위해 이것을 지원했다 하는게 있을까요? 네 바로 저희 워너스가 여태까지의 청량함은 잠시 잊고 이렇게 날카로운 앗다가 네 조각섹시를 장착했습니다 저도 한 번 만져봐도 돼요 아 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행해주세요 네 또 하나 있다면 저희가 무대에서 또 메이크업을 지워내고 또 임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메이크업을 지운 모습 궁금하시다면 저희 무대까지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그 모습 그대로 칼각 퍼포먼스까지 예고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4세대 대표 퍼포먼스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역시는 역십니다 원어스다운 퍼포먼스네요 오늘 무대 얼른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바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새롭게 태어난 저희 원어스의 컴백 무대 곧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폭발적인 밴드 사운드로 짜릿한 맛을 선사할 엑스디너리 헤어로즈의 무드부터 함께 확인해볼까요? 나와주세요